루시퍼 낳았네 드디어 최종보스 이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당신은 충실해야겠어 하지만 그 영광은 이제 이 몸의 것이지 그녀는 죄가 없어 전 이제 그의 것이에요 성스러운 전사여 너는 이렇게 피우스레이디가 피우스가 뭐지 일단 이런 젊은 여성을 가질 자격이 없지 EDM님 21개월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걸로 게이지를 빨리빨리 밀어야 돼 두마리? 사이란스의 게이지를 빨리빨리 밀어야 아 저기에서 콤보가 안나오네 삼방맞았는데 이씨 쪼한테 안돼 오 죽을 뻔 벌빨빨리 파이빨리 빨빨빨리 한 노 목다, 목다 좋아, 이렇게 해서 레벨업이 하나씩 오르죠 한 칸, 한 칸 이제 1단계가 된거야 이제 이걸 찍을 수 있어요 ㅜㅜ 이제 1단계가 된거야 이제 이걸 찍을 수 있어요 2,000원이면 잡기 리치 이거는 반격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고 카운터 쳐서 이거는 필요 없고 공중콤보를 빨리 배워야 되는데 공중콤보가 뭐였지 아 이거였던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농사꾼이고 이거는 바닥 쓸기 요 라인이 맞는 거 같은데 2,000원 밖에 없어 지금 잡기 리치를 일단 늘릴까 이것도 콤보니까 일단 찍고 2,000원 보스전은 다 기억이 나 홀리도 좀 올려야죠 성불하시게 성불하시게 아 고 야 이거 어떻게 안 나오게 하냐 저거 아 엑스박스는 저게 싫어 저거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있을텐데 법적으로 막 그래 법적으로 뭐 이래가지고 푹 나오게 돼 있더라고 뭐 무조건 나와야 돼 아 코스튬이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프다 쯧 360으로 하면은 코스튬 있는데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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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거기에 죽은 자에게 물러서라 내가 들이 쟤는 어딨어 그녀는 바보같은 도박을 했어 그녀에게 데려가줘 그녀가 돌아가면 내 영혼과 생명을 바치겠다 바보같은 녀석 이미 우리의 소유다 아하하하 앗 뜨거 죽을 뻔 이거 먹어야 돼 드디어 이거 낄 수 있겠네 데미지 증가 이 장신구도 레벨업이 돼요 골 때린게 지금 아 레벨이 안되네 줄 무서워 저 수치면 사망이야 아 아 아 아이씨 더러운 아 아 몇 번 더 죽어야지 꿈쩍피 원래 계속 죽으면 난이도 바꾸라고 하는 게임들도 있잖아요 내리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populations 아 어쩔 수 없어 yon 여기 먹을 게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먹고 피도 채우고 하나, 둘, 셋 첫 번째 스킬 알어, 알어, 알어 치고 집어 이거 돌리는 게 뭐였지, 키가? 돌리는 키가 있었는데 방향 돌리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방향 돌리는 게 그냥 여기서 잡으면 아, 여기서 잡으면 되는구나 원하는 데서 잡으면 돼요 오케이 여기다 숨겨놓고요 돌리는 휴대 돌리는 휴대 여기다 다시 갖다 놓고 여기다 다시 갖다 놓고 됐어요 초 고소 수사 고소 ip이 온 belém 아버지 이만큼 모든 죄 어떻게 우리만큼 그 내 она 보내주시기 보호해 주세요 내 오빠를 내 목숨과 같이 보호해 주세요 당신 오빠를 꼭 보호하겠소